네 여러분 지금 마이게평 91.3 메가엘츠 서대문 공보채 라디오 주민 서대문 듣고 보고 계십니다. 광기공단 찰리 맞습니다. 자 두번째 얘기는 확실히 확실히 약간 도시관리공단이 감시에서 확진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게. 지금 들린 소문에 의하면 농구단부터 함신이 오케스트라 여기도 약간 뭐 제대로 관리 안되고 이 공간을 좀 나쁜 말로 하면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의 소문 뭐 실제도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얘기 한번 풀어 보시죠. 농구단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 공단 농구단이 아니잖아요. 공단에 우리가 만든 농구단이 아닌데 이거 관련해서 자꾸 직원들을 동원해서 응원을 보내더라구요. 지방으로. 이거 응원에게는 좀 나오고 꽤 된 것 같은데 이거 의회에서 아무도 안 물어봤었나 이거? 이거를 의회에서 질의 하신 거 제가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봤는데 어 이사장은 뭐 너무 아 공단 직원들을 직원들이 원해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차출한 게 아니고 관리 차출이 아니고 그분들도 농구경제하는 걸 보고 싶어 간다.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차출인 거에요. 왜냐면 가고 싶지 않은데. 출장기는 주나요? 아 참 이게 문제에요. 이게 문제에요. 이게 우리가 그 출장비 규정에 보면은 업무상 출장을 나가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공단 구청 농구단 응원을 가는데 이게 업무상 출장으로 해갖고서는 출장비도 나가고 일비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공단 예산을. 공단 예산을 써서 가는 거죠. 근데 이사장 말대로라면 직원들이 응원을 하고 싶어서 원해서 가는데 왜 출장을 입니까? 그러면 사실 직원들이 휴가를 쓰거나 반차를 쓰거나 해서 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그렇게 가고 싶은. 이러면 이건 무슨 일이 되는 거에요? 네 이렇게 가고 싶은 노동조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담인데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까 부선에서 사다리 타서. 아이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게 아니지만. 뭐 이게 우리가 아닐 땐 굴뚝에 영향이 안 난다고. 없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사다리를 타서 간다는 경우.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 농구단 문제가 우리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약간 변칙을 씁니다. 어떤 식으로요? 아 이번에 태백에서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하는데. 전국에서 이러면서 서울에서 안 나간 거야. 태백에서 경기를 하는데. 이제 자꾸 여기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를 벤치마킹으로 돌려가지고. 태백시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 공간에 벤치마킹을 하는 걸로. 번해서 이미 간 김에 응원하고 와라. 벤치마킹도 같이 간 김에 응원하고 와라. 이렇게. 나쁜 걸로는 참.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전 부서에 직원들을 착출을 했는데. 지금은 체육부서만 딱 해갖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서세문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체육시설 벤치마킹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체육부서에 있는 직원만 몇 명 해갖고 간다라고 해서. 그 벤치마킹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어쨌든 이산현은 인정을 했네요. 어쨌든 직원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농구를. 직원들이. 치도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농구를 구경을 하러 간다는 거에 대해서. 구경이 아니지. 그 사람 말로는 뭐. 그렇지. 원여서 간다. 원여서 간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다라는 게 확인된 거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진짜 출장비를. 출장을 달고. 출장비를 받았다면. 이거는 완전히 모순이 되는 거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벤치마킹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못지마킹을 보낸다고. 그럼 이제 사실상 출장이 되니까. 기존에 했었던 거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아요. 그럼 원여서 갔다고 하는 거 같아요. 원여서 갔는데 출장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오케이. 근데 진짜 농구단은 구립이에요. 뭐 어쩌면 어느정도 구청 구의회와 얘기가 돼가지고. 예산도 받았고 등등등 해가지고. 여기까지 간다. 공식적으로 구가 운영하는 농구단인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무리스들이 보이고 있는 와중에. 함신희 오케스트라는 뭐. 뭐도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구립 뭐.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응. 뭐 그냥.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물어보죠. 함신희 오케스트라는 뭔데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건 되지? 약간 그랬는데. 공연을 진짜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시향처럼. 우리가 들 수 있는 그런. 재정 구조는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지금. 그러네 진짜. 문화체육에 관한 공간. 네. 공간은 뭘 이렇게 쓴다는 얘기들이던데. 그러니까. 그. 진짜 말씀하시고 보니까. 서대봉구호에서 운영하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소속이 없는 거네. 이 사람들은. 소속이 없는데. 뭐 어쨌든. 저도 좀. 이게 없어요. 함신희 관련해서 문서도 없고. 저도 이제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뭐 하는 거라.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문화체육회관에. 사무실을 만들어 주라고 해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대극장 그 옆에. 네. 원래 대극장 옆에. 공연연습실이 있어요. 이 공연연습실이 대부분 이제. 공연하는 업체들이 오게 되면. 본 공연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하잖아요. 그거에 필요한 공간인데. 거기는 사무실로. 개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함신희가. 거기에 예산이 한 9500만원인가. 들어간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많이.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예산서. 보시면은. 문화체육가 쪽에. 아마 예산 보신 것 같아요. 음. 아마 그러면 이게 곧. 심포니송 뿐이 아니라. 뭐 문화체육회관에. 전면적인 조금. 시설을 같이. 이동해서 하는데. 바닷샌드 작업도 하고. 하는. 네. 그러면서. 그럼 그걸 만들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직원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간을 와서. 들어와서. 쓰긴 하는데. 이게 약간. 원래. 이렇게. 룰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쓰는 것도 문제인 거죠. 쓰는 것도 문제인데. 쓰려면. 치료관리공단하고. 계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뭐. 입주 업체처럼. 전에는 저희가. 상주 단체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뭐. 받아갖고. 상주 단체가 들어와서. 사무실로 쓰면서. 공연도 하고. 뭐. 이랬던 건 봤는데. 이거는. 상주 단체가 아니에요. 계약 자체가. 계약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고. 그 계약 이랄지. 그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구청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고. 구청은. 왜 거기다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예산을 보면. 한신이 오케스트라 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 않지만. 공연. 뭐 이런 공연할 때. 공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뭐 이제. 참여한. 뭐 수업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 2억 5천 정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맞다. 예산이. 예산이. 여성 합창단. 소년 합창단. 그 다음에. 거기 지휘하신 분. 시아노 해주신 분에 대한. 각각의 예산도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렇게. 공연. 공연 참. 참여비. 뭐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거죠. 아니. 지금 올해. 한신이 오케스트라가. 엄청나게 공연을 많이 합니다. 진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하는 데인지에 대한. 그게 안나오고. 요거 만연히. 예산을. 전부 부위에서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인건지. 그 예산이. 정확히. 한신이 오케스트라한테. 들어가는 예산인지. 확인해 주시고. 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운영하는지를. 정확히. 한번. 질의를 해 주시는게. 구호예가 한번. 아니. 저는 약간. 아니. 밑도. 약간. 밑도 끝도 없이. 함신이.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는데. 라는 생각이. 심장. 아파트에 가서도. 있다면서요. 공연을. 그렇죠. 선거기관. 아파트까지 가서. 공연을 하는 거를. 왜 구청이나.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그리고 이제. 저는. 오케스트라를. 가끔.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트로트 가서도. 네. 한 사람만.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함신이 오케스트라와. 어떤 관계가 없다면. 뭐. 함신이 오케스트라 한번. 부를 수 있고. 그 다음. 차승인 오케스트라. 부를 수 있고. 황환 오케스트라.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현악사정지를 부를 수도 있고. 다른 뭐.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깨름직해요. 그러니까. 상주단체가 아닌데. 게다가. 공연연습3라는 곳이. 그러면. 문화체관으로 공연을 오는 팀들은.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연습실 잘 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공연장. 그 공연장 있잖아요. 대극장 있잖아요. 대극장을. 그냥 함신이 다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인거죠. 그렇죠. 옆에 달린. 그런 것들을. 부속실을 다 없애버렸으면. 지휘자실도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휘자실도 만들어져. 아니 이게. 이게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알아 봐야 되겠네. 진짜 이거. 이쪽에 뭐. 이제 그런. 관계가 없이 쓰는. 그런 사적 유형인거죠. 그렇죠. 저는 그 다음에도. 공연장이 뭐냐면. 만약에 함신이 오케스트라한테. 공짜로 반영이 되겠다. 이런 선거법상. 그렇죠. 선거법에 위반이. 뭐 향제공.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우리 이제. 중심간인간 따져봐야겠지만. 주민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가깟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의 주민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왜 이렇게. 근본없이 뭔가가 이러지나. 계약을 하긴 했나. 공간에 대한 계약을 했었더라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룰사항은. 구청하고 계약을 했더라도. 다시 이 룰이. 공간하고도 계약을 해야지. 어쨌든. 사업장이 우리 사업장이니까. 어쨌든. 되게. 이게 형식적으로는. 독립편한제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그러면은. 여기 공간을 쓰는건데. 구청이 마음대로 꽂는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니까. 진짜 사장소리를 안 느꼈냐고. 그러니까. 자기 직체선 맞고. 공무에다가. 진짜 안인한 소리 하고 있어. 뭔 소리야. 이거. 이거 관련해서. 그. 우리가 이제. 문화사업부가 있는데. 문화사업부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문화체육. 그냥. 예. 심포리션이 들어온다더라. 이게 끝이야. 구청 문화체육. 구청 문화체육. 서장구청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제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이제 보면은. 어. 그 오케스트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극장의 피아노가. 바뀌잖아요. 어. 예 뭐. 사옥짜리. 나는 그거. 아니 우리가 이제 약간. 예술의 조회가 깊지 않으니까. 사옥짜리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피아노 구입하고. 우리 구청에. 구의 예산 심의할 때. 자. 우리는 이거는 사옥짜리 피아노를 구매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그때 구의원들이. 아니 그게 사옥짜리가 필요합니까. 왜냐면 구의원들도 예술이 저희가 깊지 않으니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공연을 위해서는. 이게 이 정도가 필요하고. 우리 대극장 수준의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또 물어보겠지. 우리 대극장이 그럴 만한 공연을 할 정도의 시세를 갖추고 오십니까. 이게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오긴 했습니까. 그날 저날. 어. 입찰 공고를 했고. 아. 입찰 공고를 했어요. 아직은 안 된 거죠.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런가요. 입찰 공고를 했고. 이제 뭐 계약 협상 해가지고. 지금 아마. 들어온 걸로. 들어온 걸로. 아이고 있는데. 네. 그럼 계약까지 되겠지. 이게 3억짜리 공고인 있으니까. 구경하러 가야지. 그 피아노. 4억짜리 피아노. 예.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그것도 조금 알아봐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들은 걸로는. 이제. 계약 금액이. 저도. 피아노를 잘 모르니까. 그게 엄청 좋은 피아노 인가 봐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부수 장비들이 좀 같이. 겹달아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협의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에. 이것도 있어야 돼. 이게 꼭 필요한 장비야. 이것까지 다 해서. 4억으로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뭐니. 이건 빠지고. 딸랑. 피아노만 4억. 어. 원래 이게. 3억 9천인가. 이렇게 하고. 뭐. 부가서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입찰 공고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피아노 왜 구매를 하길래. 피아노랑 뭘 또 구매해야지. 봤더니.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걸 두 개. 뭐. 이식을 구매하고. 피아노 커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금액을 이제. 형성하더라고요. 원래 이걸 다 같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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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이 돼야 되는데. 딸랑. 피아노만. 따로. 이거 부수도록 또 예산. 원래는. 이렇게. 다 같이 주는 걸로. 그렇게. 그. 내가 아는 사람은. 이사장. 뭐. 함신이. 그.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하더니. 갑자기 이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알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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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을. 우리가 문화체배관 대공연장의 컨디션을 우리가 알잖아요. 거기에 4억짜리 피아노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에 대한. 그러니까. 아. 원초적인 의심이 좀 들고. 그리고. 아. 그 사과가 있으면 솔직히 저는. 보태서. 거기 공연장 리모델링이라 좀 좋겠는데. 그거 아시죠. 그 구청장이 그 취임 1주년. 아니. 취임인가. 아무튼 무슨 행사를 대극장에서 했다가. 이제 공단이 혼났어요. 왜냐면 거기에 냉난방기가 잘 안 돼가지고. 엄청 더워갖고. 우체 뭐. 공청에 뗄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튼 무슨. 구청에서 뭐. 구청장이 오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아무튼 냉난방기가 잘 안 돼가지고. 엄청 더워갖고. 아. 대극장 이게 덥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인 극장의 형태에.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는데. 그냥 냉난방 피아노만 좋은 거.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또 재미있는 게. 입찰을 공고해갖고. 그 입찰을 응고를 한. 회사가 두 군데에요. 두 군데인데. 그게 이제 결과지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어. 이번에 이제 입찰 된. 그 대학이 된. 여기는.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회사는 좀. 그럴만한 회사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B라고 하는. 이 입찰 업체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7명이 심사를 하는데. 두 명이 거의 낮재점을 확 줘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좀 비슷비슷한 점수를 갖고 왔는데. 이게 점수가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점수가 85점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적격 부적격을 하고. 적격이 된 업체들 중에. 이제 가격 그. 비교 연적을 하고. 비교 연적을 하고. 하는데. 애초에 부적격을 딱 때려버리더라고요. 어쨌든 뭐 입찰 들어왔으니까. 뭐 두팀 들어왔으니까. 뭐 날리고 싶은 건 날리는 거죠. 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문제가 그렇고. 이 돈이 만들어진 과정이. 그걸 주민참여 예산제를 이용해 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공단이 주민참여 예산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나는 주민참여 예산을 하는 건 좋은데. 주민참여 예산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 거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근데 보면은 거기 그. 프로세스에 이해관계자 접수도 있어요. 주민제한 접수도 있는데. 이해관계자 접수도 그냥 직원들이. 우리 이거 필요한 거 올리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은. 여기는 조금.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민참여 예산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 예산 24년도 예산에 28억인가 반영이 됐는데. 많이 많네. 그 중에 보면 이 피아노. 그렇지. 구매가 4억 1500만 원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예술이 저희가 깊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사억이 필요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깊은 주민이 요구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주민참여 예산으로. 자, 4억짜리 피아노가 필요하면 돼.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주민참여 예산 그 목록 중에. 대극장 바닥 샌딩이 있어요. 그럼 뭘 주민이 그걸 요구하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주민이 뭘 알아. 그거는 이제 시설을 관리하신 분들이나 필요하니까. 근데 이거를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올렸다는 거죠. 완전히 넌센스인 거죠.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새로 정비해 주세요.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이런 건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의자가 거기도 되게 불판하거든요. 그니까 뭐. 의자를 좀 바꿔준다든지. 보면은 서대문협무소 같은 경우는. 청년도스트 아카데미를 운영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청구 제한 같은 느낌도 있고. 뭐 다른 주민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지휘장님이 저한테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의 주민차별 환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건 예산 하는 거지. 주민차별 예산이에요. 좀 새롭네요. 나도 새롭네.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의회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이거 지금 재업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여기가 운영을 해요. 공단이. 거기에서 28억이나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청은 8천억 정도의 일관회계를 운영하는데. 2024년에 2천5백만원인가 밖에 안 됐어요. 9건. 심지어 그것도 다 날 별처럼. 지금 이러고 있는 주민차별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예 차라리 공단이 이럴 거면. 공단하고 구청 제안을 합쳐 가지고. 서대문구 주민차별 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결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또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주민차별 예산이라는 이유로. 돈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구의회에서도. 부디 좀. 진짜. 이거 좀 잘. 의원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자 여기까지 2부까지 해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까지. 더. 혹시나 더 사실이 있으실까요. 뭐. 어떤 직원이 보내준건데. 그 함신익 관련해서. 인터넷을 좀 뒤져봤나봐요. 뒤져보니까. 이분이 어쨌든. 이력은 좀 화려하신 것 같아요. 서울 KBS 악단에서도 있었고. 저도 좀 뒤져봐야 되는데. 뒤져봤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이제 그. 전해준 분의. 네. 링크를 보내줬는데. 네. 그 막. 자기가 공연에서 공연. 아무튼. 내용이 좀 그래요. 내가 정확하게 못 봐서 좀. 평가가 좋지 않아요. 음. 왜 우리 서대문고에 이렇게 좋지. 평가가 좋지 않은 분을. 굳이 모셔와서. 심포니송을 하려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는 뭐. 어쨌든. 요즘 막. 그. 그. 회사 기업 평가하는. 막. 여러가지. 그런.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보니까. 별로. 이분이 있었던 회사가. 평점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요거는 좀 더. 제가 좀 알아본 다음에.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되게. 뭔가 되게. 공식적인. 느낌이 아니라 자꾸. 네. 비공식적인 루트로. 뭐. 농구단 응원이나. 아니면. 한신희 오케스트라가. 저기. 문화체역회관에. 입주를 한다거나. 뭐. 피아노를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채기지 않고. 비목식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소위 말해서. 근거가 없는. 그렇죠. 지금 이게. 공단에 동요한 셔틀버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조례가 없이. 계속적으로. 또. 확대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만만한 게. 만만한 게. 약간. 도시관리공단이야. 그러니까. 뭐. 셔틀버스 관련된 것도. 아씨. 뭐 한번 하고 싶은데. 야. 도시관리공단에서 돌려라. 갖다가 쓰고. 아니.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원래. 원래 공단. 목적이. 취지가 그래요. 구청에서 좀. 고라푸. 구청에서 고라푸거나. 좀. 그런 것들을. 공단으로 다 넘기는. 사업들을 다. 그쪽으로. 우리한테 넘기는. 아니. 법적으로는. 별개의 범인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다면은. 일정하게. 아무리. 구청이. 그. 위탁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공단에. 이. 이. 둘과의 관계가. 공식적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도 그렇고. 지금. 농구단도 그렇고. 이거 뭐. 한진오케스트라 그렇고. 너무. 막. 비목식적인.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를 그대로 좀.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많이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